네, 화요일에 주상전화 종목상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한화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3만원에 5%인데요. 네. 초과매수거를 할 수 있는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월의 일자 하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시청자님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전망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구정에서 긍정으로 더 극단적으로 바꾸셨네요. 네, 더 궁금하네요, 대표님. 사실 요즘에 이런 태양광, 신재생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세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눌러줬을 때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5%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태양광이 중국 쪽하고의 경쟁?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저가로 막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일단은 막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제법 밀려내려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력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쏙 들어갔어요. 전력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최근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고 다른 뉴스들만 좀 나오고 있어요. 어찌 됐든 전력 부족은 기정 사실이에요. 그러면 발전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면 태양광 쪽도 한편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원자력? 시간 제법 걸리죠. 수력? 걸리죠. 풍력? 이것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태양광 쪽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IRA를 폐기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은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오바마 정부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왔을 때 신재생 쪽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더 투자가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 쪽에 있어서 줄이지 못하는 게 트럼프의 턱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도 지금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폐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은 악재로 인해서 지금 흔들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다라면 여유 있게 좀 봤을 때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게 생기면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만 4천 원 이하 권역에서는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무리 못 올라가더라도 3만 5천 원 자리 때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여유 있게 보실 수가 있다라면 2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좀 더 5% 정도 부담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보자 그래도 좀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되셨을까요? 네, 아주 도움되셨습니다. 네, 수익 꼭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솔루션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스코텍. 네, 매수가란 비중은요? 4만 1,200원에 20%요. 아, 어제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오늘 너무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이랑 지금 리브리르반트 병용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가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걱정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좋은 준비를 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FDA 승인 앞두고 급락해버리면 HLB 같은 그런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승인 기한이 8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상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FDA 승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과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압박이 지금 좀 더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공의 실패와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이 지금은 좀 매물에 대한 비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알테오는 또 오늘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약 관련돼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지만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할 때는 오히려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수익권이신 분들도 매도하면서 일단은 챙기고 보자라는 이런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나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스코텍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립의 의견을 일단 드렸고요. 하지만 시장의 색깔이 이제 불안감이 좀 더 강해지고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에 있어서 매도 압력이 당분간 더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살짝 높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생각하시는 그 가격대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100%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라는 부분들은 좀 있어야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만 2천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락세 왜냐하면 이격이 지금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더욱더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까지는 빠지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짙어졌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비만치료제 이쪽 관련돼서만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오면 또 빠르게 반등세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창에서도 유한양행도 같은 이유인가요? 라고 여쭤보고 계시네요.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오스코텍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IMBTS요. 네, 매숫가란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요,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이번 달에? 아니, 한참 됐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부정 나왔어요.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상장한 이래로 지금 신적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추가 매수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신규 상장은 대응이 안 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13,000원에 매수했는데 상당히 오래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거의 이제 약간 두 달 정도 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고요. 올해 4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체크를 해야 될 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등의 보호 예수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셨을 겁니다. 내일 당장 300만 주 출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호 예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는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찌 됐든 이 기업이 바이오 쪽 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 부분들은 맞는데 지금 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바로 돌아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간은 제법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접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그러면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내일도 3개월 차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나와요. 그게 한 300만 주 정도 짧은 시간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공모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쌉니다. 1만 3천 원 정도가 공모가로 좀 알고 있는데 공모가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오늘 10%이시니까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와서 만 원 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호 예수 물량이 다 풀리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택하거나 그런 게 나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저도 좀 제일 어려워하는 업종,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가급적이면 안전한 종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나오면서 못 올라가 있는 제약주가 올해 하반기 저는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신규 상장주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해 남겨주셨는데 전문가 분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의견은 거의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저희 INBDX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창고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도와드릴게요. 우리 6104님께서 삐아를 가고 계십니다. 매수당가가 2만 3,800원대고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너무 떨어지니 무섭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삐아 화장품 중 한참 올라갈 때 들어가셨나 봐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너무 급락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일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실리콘2, 인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그동안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던 종목들이 실리콘2는 양복 마감을 했고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2분기 때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비중 확대를 당장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매수과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빠져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당장에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셔도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삐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트 벨벳 틴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미국 쪽도 그렇고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섹터에서의 결국에는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실리콘2, CNC 인터내셔나 이런 종목들이 잘 지켜줬다라는 것은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이 훈풍이 중소형단 화장품 종목들에게도 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혹시라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20% 있으신 게 살짝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19,500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셔서 차라리 수익을 빨리 내시고 나오는 쪽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서 가격적으로 이 가격 구간이 왔을 때 좀 대응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이타닉님께서 우수 AMS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8,900원이세요. 거의 몇 년 가까이 가지고 계셨는데 5%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서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사실 손절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그래도 좀 잘 올라와 주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사실 멀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몇 퍼센트 비중인지는 모르겠어요. 5%요. 5%요.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때 UAM 관련 주 오르면서 그때 올랐던 거 아닌가요? UAM 쪽도 그렇고 수소 쪽에 있어서도 아마 움직였을 건데 그럼 왜 그 말씀을 좀 드리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수 AMS가 실적은 별 볼 것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볼까라고 해서 저도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우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도까지 딱 적자를 기록하고 22년도에 부실 떨어내고 하면서 턴아라운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84억 올해 99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 일단 실적은 돌아섰죠. 여기에다가 일단 보게 되면 올해 연초에 현대기아 쪽에 하이브리드카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3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일감은 일단 확보가 좀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IR을 했어요. 오늘 IR을 했는데 기업 설명회를 좀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주요 내용은 인도 법인 사업과 UAM 등 투자자의 관심사항이에요. UAM 지금 전혀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UAM 등 투자자의 관심사항이에요. 인도 법인 쪽은 일단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도 법인 쪽에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상장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우수 AMS도 일단 수혜는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적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모멘텀 거리 되고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들 그래도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최대 주주가 다담하모니 제1호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현대가 쪽의 회사입니다. 최대 출자자가 정대선이라는 분이에요. 현대가입니다. 인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했던 걸 바꿔서 보면 현대 쪽에 20년도에 최종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것도 없다가 뜬금없이 하이브리드에 있어서의 대규모 계약을 우수 AMS에 줬어요. 일감을. 그러면 현대가 우수 AMS를 좀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20년도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내려빠졌어요. 3년, 4년째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도의 거래량을 보면 이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샀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샀다라는 측면 거기에다가 이제 차트를 정배열 권역으로 돌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자, 그럼 결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어요. 정배열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기술적인 분석은 끝났어요. 실적 괜찮아요. 모멘텀 있어요. 현대에서 밀어줄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러면 밀리면 3천 원 이하에서는 5% 더 매수해서 5%든 10%든 매수를 해서 전 단가를 낮추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손실을 보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손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타이타닉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은 문자로 도와드릴게요. 5664님이신데 우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9천 원이고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어제 갑자기 급락 나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K푸드도 참 핫했는데 왜 이렇게 또 밀리는 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양 같은 경우엔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사조대림이라는 경쟁자가 출연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사조대림 대비해서 좀 더 단기적으로 초반에 올랐고 또 사조대림이라는 경쟁자가 나오면서 좀 차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양의 냉동김밥에 대한 수출 시작이 7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다음 실적에 또 그게 반영이 될 거고 늦어도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이 수출이 잘 이어진다고 했을 때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는 이점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총이 사조대림과 대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기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플랜대로만 잘 간다고 한다면 시총은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시장에서는 분명히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7,4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래 꼴이 달면서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사조대림이라는 경쟁자 그리고 음식료 섹터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나왔지만 이 가격대만 잘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9,000원의 매수가가 엄청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는 우양이 관목할 만한 실적이 내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냉동김밥의 수출에 가시화되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계속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일단은 저는 보유의 의견을 지금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양에 대한 또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저희 지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매수가는 7만 원에 비중 90%요. 비중을 되게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매입할 때 한 7만 3천 정도 꽤 비쌌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조금씩 추가 매수약을 지금 7만 원 나타났었거든요. 아, 그럼 한 번도 수익은 못 보셨던 건가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사실 삼성전자 종목상단 들어오면 대부분 다 긍정을 주시긴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세한 전략 한번 여쭤봐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뭐 최대 실적 사실 예상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표님. 삼성전자 우선주 좀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항상 빠졌습니다, 최근에. 일단 중요한 건 반도체 협황이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탄력을 못 받는 이유가 HBM에 대한 부분들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냐 못하냐 이게 좀 잡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면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일단 3년 전에 보유를 하셨다고 했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고 7만 원에 맞춰놨는데 올해 딱 4월 달에 7만 원 딱 찍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어요. 일단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태까지 일단 배당을 좀 받으셨어요. 하반기 때나 내년도 가게 되면 7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도 90%고 지금 시청자님이 좀 봤을 때는 손절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럴 생각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배당 어차피 분기배당 다 오고 하니까 배당 좀 받으시고 HBM은 그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의 공급은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만 원 넘어 설 거예요. 7만 원 넘어 설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본업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가인 7만 원 위로는 좀 올라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